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론수학 강의의 우수용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8년 4월 학평 나형 19번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자, 이 이상의 새 실수 A, B, C가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한대요. 첫 번째, 가, 나가 있고요. 요런 C분의 B의 K승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찾으래요. 그럼 가랑 나를 우리 뭐하면 되는 거야? 그냥 천천히. 천천히 해석만 하면 정답이 나와버리겠죠. 그래서 우리 가랑 나부터 천천히 한번 해석을 해봅자고요. 자, 가부터 봅시다. 자, 가를 보시면요. 뭐가 나와있냐면 세제곱근 A는요. A, B의 네제곱근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세제곱근 A는 건너뛰고 일단 얘부터 보자고. A, B의 네제곱근은 뭐가 되겠어? 얘는 네제곱근 A, B가 되겠죠. 음수는 왜 안 돼요, 선생님. 이 이상의 자연수고 얘랑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얘 자연수니까 얘 무조건 양수죠. 그러니까 양수밖에 안 되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러면 얘 바꿉시다. 불편하니까. 얘 바꾸면 어떻게 돼요? A의 3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을 거고요. 얘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A, B의 4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까지 한 번에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우리 양쪽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A의 4분의 1승으로 나눠주니까 나누기 하면 어떻게 와야 돼? 빼기로 와야 되겠죠. 지수 끼리의 빼기. 얘는 B의 4분의 1승이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거 넘어가는데요. 아, 왜 이렇게 가요? A의 4분의 1승 곱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약분의 1. 그러면 안 돼. A의 4분의 1. 안 돼요. 날려버려야 될 때문에 나누기 한 겁니다. 뭐로? A의 4분의 1승으로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 계산 때립시다. 3분의 1 빼기 4분의 1은 얼마야? 12분의 1이죠. 얘는 B의 4분의 1승이 되겠네요. 자, 이거 하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양쪽에 몇 제곱? 12제곱을 때리니까 A라는 녀석은요. B의 3승인 걸 파악할 수 있겠네요. 됐어요?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뭘 해석할 거야? 나 조건을 한 번 보자고요. 나 조건을 보면요. 로그 A의 B, C 플러스 로그 B의 A, C 는 4다.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우리 얘를 일단 찢어갈기자고요. 다 찢어버리자고. 다 찢어버리니까 얘가 어떻게 되겠어?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합으로 찢어지겠지. 로그 A의 B 더하기 로그 A의 C 더하기 로그 B의 A 더하기 로그 B의 C는 4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자, 너무 어때 계산이? 너무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봤는데 아까 A는 뭐였다고? A는 B의 3승이었다고. 그럼 여기 A자리 다 몰라. B의 3승을 때려놓자고. 얘 뭐라고? B의 3승이라고. 얘 뭐라고? B의 3승이라고. 얘 뭐라고? B의 3승이라고. 다 때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만듭시다. 얘 3 어떻게 튀어나와? 앞으로 튀어나는데 역수치에서 나오니까 3분의 1이 될 거고 로그 B의 B니까 안 써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얘 볼까요? 얘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냥 3분의 1 로그 B의 C라고만 할 수 있겠죠. 플러스 얘 어떻게 돼? 3 튀어나오고 로그 B의 B니까 3 플러스 로그 B의 C는 4 여기까지. 네? 네. 그러면 봐봐. 3분의 1 로그 B, C 로그 B, C니까 얘랑 얘 계산하면 어떻게 될 거고요? 3분의 4 로그 B의 C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3이랑 4 빼니까 1만 남고요. 3분의 1 샥 이항하니까 얼마? 3분의 2가 되겠네요. 3분의 2. 그러면 얘 날라가죠? 날라가요. 양쪽을 4로 나누니까 결과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로그 B의 C는요. 2분의 1이 될 거고요.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니까 B의 2분의 1 승은 C가 돼서 양쪽에 마찬가지로 제곱을 때려주면 B는요. C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뭐라고? B는 C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해놓은 걸 한번 써놓자고 A는 B의 3승인 걸 찾아놨다. 그리고 또 B는 C의 제곱인 걸 찾아놨어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A는 A는 C분의 B의 K승과 서로 같고 그 같게 하는 이 K값을 찾으라고 돼 있어. 그럼 봐봐. A는 B로 나타낼 수 있고 B는 C제곱이잖아. 이거 불편해. 그러니까 얘보다는 사실 누가 편했던 거야. 얘가 편했던 거지. B의 2분의 1승을 C 이렇게 나타내는 게. 그래서 얘 대신에 우리 이렇게 B는 뭐야 C는 B의 2분의 1승 이런 걸로. 됐어요? 자 이제 뭐만 하면 끝나요? 여기 샨샨. 대인만 하시면 끝나는 거고요. A 대신에 B의 3승을 때려넣고요. 샨 B의 2분의 1승 분의 B의 K승 우면방 계산 때립시다. 얘 나누기니까 뭐가 될 거고 B의 2분의 1승 K승으로 변할 거고요. 따라서 얘는 뭐예요? B의 2분의 K승이 되겠네요. 누구랑 누가 같아야 돼? 3과 2분의 K승이 같아야 되는 거니까 K는 얼마가 되는 거야? K는 6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일단 첫 번째 단계 가랑 나를 해석을 해서요. 요거 두 개를 만드셔야 되는 거야. 요 관계식을 만들 수 있냐 없냐. 애초에 얘는 관계식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 왜? 모르는 문자가 세 개인데 힌트는 두 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세 개만 힌트 세 개여야 A, B, C값을 정확히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지금은 힌트가 딱 봐도 가랑 나 두 개밖에 없으니까 관계식으로 약분하는 꼴로 구하는 거다 라는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K는 얼마? 6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